킥을 합니다. 헤딩으로. 영철. 치고 들어갑니다. 김병현. 이영대가 벌려줘야죠, 이영대. 벌려줘야 됩니다. 이영대가 조금 더 벌렸어야 돼요. 그러나 등지면서 이영대 좋아요. 이영대 좋아. 이영대 좋아요. 이영대 좋아요. 하태권 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하진단. 뚫렸어요. 뚫렸습니다. 이영대 돌파. 그러나 중간 카트. 다시. 터치아웃. 공격권 어쩌다FC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하지단의 활동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빨래, 빨래, 빨래. 볼트래핑 좋고. 이영대. 가을행 사이에는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흘러왔어, 슛. 김병현. 흘러왔어, 슛. 김병현. 흘러왔어, 슛. 김병현. 아, 금을 넘어갔습니다. 크로스바를 넘기는. 위로, 위로, 위로. 그래서 좋았어요. 좋아요. 오늘 끈적끈적한데요. 김병현도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오늘 상당히 잘하는군요. 스트라이크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죠? 네. 네. 네.